독약, 술, 마신 경어스입니다. 경어선사가 천장암에 계실 때 모시고 있던 간섭이라는 행제가 겪은 일이다. 그 간섭이 어린 석견으로 다른 법문은 다 좋지만 경어선사의 무해행하시는 것만 마땅치 않아 질색으로 여기게 이르렀다. 경어선사의 곡차 심부름을 몹시 귀찮게 여기던 어느 날 마침 안주를 사오라고 경어선사께서 돈을 주시자 간섭은 안주를 사고 난 나머지 돈으로 몰래 비상을 샀다. 수도는커녕 술 심부름 시봉하기도 몹시 귀찮은 마당에 비상이나 먹고 죽어버렸으면 하는 막된 생각으로 몰래 비상을 쿵쿵 빨아 구운 안주에 골고루 뿌렸습니다. 그리고는 술과 안주를 경어선사께 천연스레 갖다 드렸다. 경어선사께서 이것을 막 잡수려고 하던 터에 간섭은 막상 겁이 덜컥 나서 방을 빠져나가 뒷문에서 숨을 죽이며 경어선사의 동정을 엿보았다. 저걸 자시나 안자시나 드신다며 곧 쓰러질 게 아닌가. 충격적인 장면을 자기 눈으로 직접 확인하려 보냈니 가슴이 이만저만 두근거리는 것이 아니었다. 경어선사가 곡차를 한 잔 쭉 따라 드시고 안주를 드시기 시작하자 뭔가 버석버석 입안에 씹히는 것이 있었다. 그러자 그 씹히는 것만 차례로 골라 털어버리고 아무 말 없이 그대로 드시기를 계속했다. 그렇게 남김없이 맛있게 끝까지 다 드시고는 아 참 잘 먹었다 하시는 게 아닙니까? 돌아가시기는 커녕 비상에도 끄덕하지 않았다. 이 무심도인의 경결을 육안으로 적혀본 시봉은 기적같은 일에 겁도 나고 무서워서 이 사실을 가슴속 깊이 숨겨두고 있다가 후일 망공스님께 자진하여 자신이 저지른 일을 고백하며 참해하고 용서를 빌었다. 경어선사는 비상인 줄 알면서도 놀라지 않고 끝까지 맛있게 다 드셨고 다른 사람에게 이런 사실을 전혀 말씀하시지 않으셨다. 경어선사는 천장암에서 조금 떨어진 골짜기의 작은 초가 암자인 지장암에서 겨울을 지내기로 결심하셨다. 하지만 지장암은 수리를 하지 않아 벽 사이에 틈이 벌어지고 문창이 뒤틀린 고우기였다. 그런 낡은 암자에서 한겨울을 지내게 된 경어선사는 추위와 바람을 막기 위하여 함경을 뜯어서 문도 바르고 벽도 발라 도배와 장판까지 손수 말끔히 하였다. 하루는 경어선사를 뵈러 간 제자들이 이 광경을 둘러보고 깜짝 놀라 스님 경전을 가지고 이렇게 도배와 장판을 하여도 됩니까? 하고 여쭈니 경어선사는 태연하게 자네들도 이러한 경계에 이르면 이렇게 해보게나 하고 대답하셨다. 찾아갔던 제자들은 스님의 깊은 경지에 자신이 감히 미치지 못함을 못내 안타깝게 생각하였다고 합니다.